앞마당에 소개되지 않는 작품이 많아요. 이 작품은 깨진 작품인데 두 벽 사이에 고뇌하는 인간상 그렸죠. 개를 풀어놓으니까 개를 부셔 먹었어요. 이것도 검정색 검정 대리석이에요. 터치를 잔다듬이로 해서 속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습과 그 위에 햇빛이 빛이 이 세모 틀 안에서 둥근 원 안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쪽은 깨져버렸고 이거는 이제 서울 집 정원에다 이렇게 돌 사이에다 끼워넣던 작품인데 이것도 뼈 재료에 생선뼈하고 인체뼈가 연결돼 있죠. 안됨 이렇게